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나예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날 보기 좋은 아가사 크리스티 원작의 영화 한 편을 소개할게요. 제목은 바로 영국의 유명한 추리소설가인 아가사 크리스티는 명탐정 포하로와 미스 마플을 주인공으로 한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 소개할 그녀의 작품은 포하로 시리즈인 나일 살인사건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 배우들로 구성된 화려한 캐스팅이 인상적이에요. 아름다운 목소리의 가수이자 배우인 제인 버킹과 핑크팬더세븐의 주인공이었던 데이빗 리븐, 제인의 말로에서 주연을 맡았던 베티 데이비스, 포하로 역을 맡은 피터 유스티노프와 영화 악마의 씨로 유명한 미아 페로우, 그리고 제 마음속 영원한 줄리엣인 올리비아 핫세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대자택의 주인은 권위적이고 오만한 상속녀 리넷인데요. 어느 날 그녀의 절친인 제키가 방문합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제키는 리넷에게 자신의 약혼 소식을 알리며 그녀에게 약혼자 사이먼의 일자리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리넷은 제키의 약혼자인 사이먼을 보고 천년에 반했습니다. 사이먼은 제키를 버리고 리넷과 결혼식을 올린 뒤 이집트로 신혼여행을 떠났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약혼자를 빼앗긴 제키는 복수심에 불타 그들의 신혼여행지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요. 카르나크 유람선의 또 다른 승객들도 살펴볼까요? 영탐정 포하로와 그의 오랜 친구인 레이스 대령이 있네요. 리넷의 재산관리인인 앤드류와 한여인 루이스 그리고 관능적인 소설을 쓰는 살로메와 그녀의 딸 로잘리 도벽이 있는 귀부인인 반슐러와 그녀의 간호사인 바우어부잉 또 정신과 의사인 베스너 박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찮게도 그들 중 다수는 리넷을 미워할 만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 건 맞아sa의 끊임없이 그의 음리와의 전쟁을 난이도는 부끄만이갈로 바보는 슬픔 그리고 우리의 위험을 정리하는 관련된 금융 벽 벽 드리블 매일 저녁 빌리 스틸 이를 보여주 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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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을 지켜드리면서 5년을 전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다고요. Madame, you can't refuse me! Thank you, Louise. Just sign on the last page, right on the bottom, my dear. But Uncle Andrew, I haven't even read it yet. Well, there's no need. There's no need. It's all quite straightforward. Check. What do we have to talk about? Then you have been saying so many unpleasant things about me to people of influence and position. I say you're a quack. 어느날 술에 취한 재키가 사이먼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사이먼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고 재키 또한 간호사인 바우어 부인에게 밤새 간호를 받으며 휴식을 취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사이먼의 아내인 리넷이 권총으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포하로는 그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며 얻은 정보로 범인을 추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리넷의 한여 루이즈 또한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이후 포하로도 누군가 놓아둔 독사에 의해 위험한 순간에 처하게 되었죠 자신이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살로매 또한 범인을 말하려는 그 순간 총으로 살해됩니다 용의자의 범인은 점점 좁혀졌고 포하로는 배에 남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동안 자신이 추리했던 내용을 토대로 범인을 밝혀냅니다 지금 아는 상태리에는 무한의 범인은 자리에 모아는 담안이 피해가 발견되었습니다 Doyle insists that Jackie be taken away to her cabin and not be left alone. Two minutes are all that Doyle needs. And wrapping the gun up in it in order both to muffle sound and to prevent scorching, fires a bullet into his own leg. This time in genuine agony. Don't do it. He merely acted the part. It was planned by his accomplice. My mrs. Faklin de Belfort. Linnette's 재산을 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었고, 완전 문제를 꿈꾸며 치밀하게 계획해 Linnette's 살해한 후, 둘만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거예요. 모든 것이 밝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달은 제키는 사이먼에게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를 쏩니다. 그리고 그녀도 곧 그의 뒤를 따르게 되죠.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모두를 비극으로 빠뜨린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영화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들은 요즘 같은 더위에 부담없이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호화로와 함께 범인을 찾아내는 재미도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